3천 안무의 한마디 그렇지! 영국받아! 지금 꽃이 있어! 아유 유린아! 어떻게 지냈어? 우빈이하고 좀... 아니 근데 저...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저 글로 갈게요! 이리와, 이리와! 아, 지나치게 커! 지나치게 커! 자, 여러분들! 신사고등학교 영국부시고요! 오늘은 영국부대 육상부 신사고등학교 노완이 대한민국 승리할 팁! 매번 승리할 때마다 깃발을 가져가시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게임을 치면 그 깃발이 다른 팁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깃발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깃발을 잘 지키셔야 오늘의 우승이 되겠습니다 새벽까지 팁기 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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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미션은? 아니 뭐예요! 아이 우리 다 멤버들하고 같이하는거 아니에요! 자, 주장 팀에게 선발을 드릴게요. 윤재석 구원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어이, 형 이거 봐! 아, 뭔데? 못 가겠어.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먼저 각 동아리에서 두 명씩 선발. 승선에서 두 명씩 입장하여서 2대2 이름표 떼기. 한 명씩 아웃될 때마다 새로운 동아리가 투입된다. 최후의 남은 2대2 석가 동아리가 신사고품권. 자, 오늘은 시작부터 이름표 떼기입니다. 야, 이거는 잘못...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명씩 지금 먼저 입장을 여기서 두 명을 선발해서 간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든 우리든 누가 뺏기잖아, 그럼 한 명씩 여기서 투입된다는 얘기지. 아, 토너먼트로. 토너먼트. 오! 어쨌든 저희는 졌네요. 왜, 왜, 왜. 그 얘기 제일 싫어해. 야, 종현아. 야, 그 얘기. 아, 예, 종현아. 종현아. 삶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제일 싫어해, 종현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자면 두 명을 일단 선발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종현이가 지금 런닝백에서 세 번째지? 세 번째입니다. 종현이가 올 때마다 이름표 떼기 하지 않았니? 그렇죠.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 내가 지금 생각이 났어. 정현이 생각이 나네. 종현이가 얘기하잖아요. 웃다 갔어요, 종현이 얘기해서. 거기서 진짜 죽은 중에 모르니까. 그렇지. 우린 약간. 종현이가 일단 끝판왕으로 내겨놔야. 형, 제일 중요하게 뭐냐면 황수가. 아니, 이제. 형, 여기 약한 애가 아닌데. 황수가. 구현이야. 구현이 지금 나갔잖아요. 구현이 맥을 다가잖아요. 구현이 맥을 다 가야죠. 와, 빠지는 사람이 없어. 우수가. 메시랑 이름표 떼기해도 이길 수 있어요. 숙발은 처음에 일단 기선제압으로 잡아놓아야. 어떤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빈아 정석아, 효민아, 종현아 한번 해보자. 그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 뭐야? 아 이거 또 안 되나 이렇게 또. 아니 뭔가 습관도 싫어. 아 종현아. 야 오빈아 종현아 잘해. 안녕히 계세요. 그래 기다렸다 기다렸다. 진짜요. 뭔가 보여줘야지 안 되겠어. 아 진짜 하자. 진짜 하자. 자 지하 1층 왔습니다. 지하 2층. 제가 내리자. 내가 낼게. 형. 이따 봐. 좀 더 봐요. 어 무서워. 한 두시만 여겨 드릴게요. 어? 따로요? 아니 왜 같이 안 내려요? 왜 같이 안 내려. 네. 신사고등학교 연극부 육상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동아리 대면집 이름표 떼기가 빌려줍니다. 예스. 그럼 지금부터 반대를 풀고 동시에 입장하겠습니다. 동아리 대면집 이름표 떼기. 시작. 시작. 끝 발ów cleansing. 최종 현이 입학식. 난 연극부에 들어가고 싶었어. 하지만 연극부에서는 날 받아주지 않았어. 반드시 복수하겠어. 나의 숙적 연극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